명절되면 선물 보내주시잖아. 난 냉장고에 다 넣어놓거든. 와인 냉장고? 여기다가 넣어줘. 야 이거 뭐야? 야 이거 있어? 이게 뭐 와인 냉장고니? 약간 종국이 형도 수발을 잘 드시네요 진짜. 예? 종국 씨가 정말 자상한 데가 있네. 그러게. 아 근데 술이 많이 없어서 즙 같은 거 넣었어. 아 즙 좋지. 상관없지 왜냐면 이거 그거 냉장고니까. 야 조심해. 어 약간 그림 나오는데. 야 이거 어디. 야 넣을 데가 없는데? 잘 넣어봐. 아 그래? 술 들어봐. 차별을 좀 뺄까? 어떻게 할까? 하나 둘 셋. 자연스럽게 넣는 척. 스탑 스탑 스탑. 이걸 왜 하는 거야 지영아. 둘이 합이 잘 맞고 잘 맞고 뭔가가. 이렇게 잘 통하셨나 봐요. 뭔가 싹한데. 오케이. 둘은 또 저 둘은 또. 아니 뭐 자연스럽게 둘은 이렇게. 둘이. 둘이 아까도 막. 둘이 사귀었었지?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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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 나와. 가만있어? 야 김종원 사진 찍는거 싫어하잖아. 아니 왜 말을 못 해 이 자식아. 어. 그런데 이거 잠시만. 그런데 이게. 아 이게 좀 잘 나오네. 진짜 잘 나오지 오빠. 얘 사진 찍으면 싫어하는데. 이거 어떻게 하라고. 재훈이 형 바꿔봐 바꿔봐. 그럼 형이 넣어 그럼 이제. 가만히 있어 재훈이 형 가만히 있어. 약간 안 보는 척 해야 돼. 잘 나오지. 연기 들어왔어 연기. 좋아 오빠 이제 와인딩도 열고. 열고 스탑. 참 외로울 거야 재훈이 형도. 그렇지. 난 여기 두 번째 와. 아 그래요 한 번 맞췄어. 아 봤어요. 만약 진짜 넣는 척 넣는 척. 진혜이가 아까 설치한 걸 좋아해 쟤가 보면. 그게 아니라. 이제 오빠가 나와? 야 너는 몸이 늘 그래? 아니 한 번도 이렇게. 힘줄이 안 나 본 적은 없는 거야? 형 늘 이렇게 사니까 소나무처럼. 늘 푸른 소나무처럼 형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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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